음... 6이었나? vm? 오케이 그래서 어? 이건 뭐였더라? 이건 뭐였더라? 기억이 안나요? 퀴었트 퀴었트죠 퀴었트 뭐 어떻게 쓰면 됐더라? 퀴었트 Q Q A E L T 이렇게? 볼까? 아닌거 같은데? 퀴었트 퀴었트 이렇게 해줘 몇가위 소리가 뭐가 됐어요? 퀴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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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계속해서 레인 어떻게 쓰면 됐죠? R N E N 이렇게 볼까? 맞았죠? 레인 레인 그 다음에 퀴었트 퀴었트 어떻게 쓰면 되죠? Q U E E N Q Q 그 다음 퀴었트 퀴었트 퀴즈트 퀴었트 Q Q A Q 이렇게 이는 지우고 이렇게 퀴즈 그쵸 그 다음 레드 그쵸 그 다음에 계속 계속 린 응 그 다음 C 는 음 맞았네요 그 다음 SIT 그쵸 그 다음 러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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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린 것 같은데요 러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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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s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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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n sun 그 다음 뭐라고 said s s s a n s s s s s qui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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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l quil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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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거 같은데 네 ok 옆과의 소리가 콰이죠 콰이 콰이 무슨 소리 남았어요 어 소리 남았죠 엘 어 엘이 어 소리를 해줘요 a e죠 qui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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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시죠 에 무슨 시죠 그러면은 얘는 무슨 시죠 하다 이 뜻일 때는 이름 이 뜻일 때는 하다 시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시죠 음 뭘 보고 이름 시라 그러죠 상훈이는 사람 ok 무엇이나 누구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 시죠 ok 얘는 무슨 시죠 음 이름 시죠 얘는 이름 시죠 이름 시죠 이름 시죠 무엇 태양 그 다음에 얘는 누구 이름 시죠 쌤 이름 시죠 누구 여왕 이름 시에요 어떤 시죠 얘는 이름 시죠 이름 시죠 그 다음 어떤 시 어떤 조용화 이름 시 무엇 하다 이름 시 이 뜻일 때하고 이 뜻일 때하고 다르죠 이 뜻일 때는 하다시고요 이 뜻일 때는 이름 시 이름 시죠 이름 시 무슨 시죠 하다시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음 음 음 음